두루놓고 가면 많이 죽거든요 많이 죽으시는 분들 경희가 공략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계속 죽는 거 아니야? 아직 스펙이 저 정도 되는 분들 4만 대 초반이나 4만 이하 분들은 장판을 피해도 그냥 얘가 소리 지르면 기합 소리에 죽거든요 그거를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보시죠 일단 도망치기 좋은 포지션을 딱 잡아놔 올라갔지? 이제 바닥에 장판을 쭉쭉 깝니다 이거는 뛰어! 피하고 가볍게 피하고 잡아! 오오 위험해 위험해 도망치기 좋은 포지션 잡고 도망칠 준비 누룬워크가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면 뛰어! 도망쳐! 도망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바위 뒤로 숨어야 돼요 바위 뒤로 장판을 까는데 저기 피하기 엄청 어려운 장판을 벌집 장판을 까는데 장판을 깔고 나서 두 세대 정도 때리다가 얘가 고함을 질러 이때 많이 죽거든요 저 함성 소리에 요거 소리 지르고 나서 들어가야 돼 저걸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때리시면 되는데 못 버티는 분들은 저 소리 지르고 나서 아악! 피해! 들어가야 합니다 폰으로 장판을 피해? 대박! 폰으로 어떻게 피해? 그리고 나머지 장판은 그냥 피하면 돼요 요렇게 누룬워크 어렵지 않아요 올라갔죠? 이제 장판을 쭉쭉 깔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걸어서 피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올라가면 또 도망쳐야 돼요 도망칠 준비 준비하시고 올라가면 도망쳐! 이걸로 쭉쭉 끌어당기거든? 그럼 저 장판을 안 맞을 수가 없어 저거를 잘 피한다고 해도 자 이 다음에 사람들이 모르고 장판 끝났으니까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기합 소리가 죽는 거예요 요정도 나와야 되거든? 함성 지르고 사람들 죽고 중지! 이때 들어가면 됩니다 고함 찔렀을 때 저 소리가 엄청 큰가봐 고막이 찢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? 노이즈 캔슬링 되는 에어팟을 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쪽으로 한 번 여기 가운데만 남기고 한 번 패턴을 몇 번 보면요 느낌이 옵니다 요거는 이렇게 걸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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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스킬이랑 잘못 맞물리면 이렇게 맞습니다 오만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페이지 바뀌기 전까지는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도망쳐! 요거에 끌려 들어가면 이제 죽는기야 나와 나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중지 일루 일루 중지 더 나와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죽어 왜 있으면 죽어 죽었잖아 오더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녀는 죽었다 이게 딱 그 패턴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예측을 하고 페이지가 바뀌면 올라가면서 분신을 소환해요 아직 아니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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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타고 준비 들어갈 준비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유 이분 또 타이밍 못 보고 잘못 보고 소리 지르고 나서 들어가길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요거 오빠가 여기 있잖아 얘가 이렇게 보잖아 그럼 십자 어 올라간다 자 이제 분신을 소환할 거예요 두루노크가 분노하면서 분신을 소환하는데 아 이제 거짓된 원혼들이 나옵니다 얘네를 한 대씩 때려서 누가 찐인지 찾아야 돼 무적인 애가 있고 데미지 들어가는 애가 이 중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장판을 깔거든요 어 이거래 이거 이거 찐 찾았다 장판을 저 안쪽에 막 무작위로 어마무시하게 장판이 깔려요 이 뒤쪽으로 가면은 좀 안전해요 이 뒤에까지는 안 깔아 이 뒤쪽에서 때리면은 좀 안전합니다 이거 그림 잡은 시술 어 이거 피가 빨리 안다네 왜 안와요? 오다가 죽었네 사람 오다가 죽은 사람들 많네 이제 삥 돌아오네 이게 이거를 빨리 잡지 못하면 이제 헬이 돼요 두루노크가 근데 이거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쉬워져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속도로 봐서는 못 잡았어 피 반피밖에 못 갔어 이제 자 열심히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두루노크 요 장판은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안쪽이 안전지대가 생겨 던지고 그리고 이게 탱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얘가 십자 장판을 까는데 그래서 탱하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탱하는 사람이랑 애매한 각도로 서있으면 절대 안 맞아 십자 장판은 올라갔어! 아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피하면 돼 이렇게 걸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번에 또 도망쳐야 되는데 얘가 이제 지금부터는 분신을 소환할 거예요 그럼 그 분신들이 장판을 더 많이 깔아요 그럼 이제 힘들어집니다 분신 위치가 중요해요 분신이 저쪽에 있으면 입구 쪽이 안전하고 분신이 입구 쪽에 있으면 저 안쪽이 안전하거든요 이제 얘가 분신을 소환할 거야 올라가면 분신을 소환합니다 분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입구 쪽에 둘이 있으면 미리 도망나가는 게 좋아요 이 장판이 너무 심하게 깔려가지고 이따가 나와야 하는 장판 타이밍에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장판 깝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었다 그리고 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중지 좀 더 어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기다려 자 여기 소리 지르면 들어갈 거예요 오고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 장판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잘 피해서 들어가서 저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장판이 좀 덜 깔려 아 저 분신 두 마리가 입구 쪽에 있으면 쟤네들이랑 가장 먼 쪽에서 서서 가면은 저 장판들이 좀 덜 깔립니다 분신들도 자기들 가까이에 장판을 깔아서 이쪽으로 아예 안 까는 건 아닌데 거의 안 깔려요 거의 그래서 요쪽이 안전해요 그리고 다음 분신 소환할 때까지는 도망 나갈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얘가 장판 까는 거 잘 피하면 됩니다 피하고 이 다음 장판 깔 때 잘 봐야 돼 이제 도망갈 준비 해야돼 마음의 준비 이렇게 장판이 좀 심해가지고 도망쳐 도망쳐 난 갈 거야 난 갈 거야 안 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됐어 이제 소리 지른다 분신을 소환하고 분신 위치가 저쪽으로 바뀌었어요 저기랑 여기야 그러면은 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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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제 장판 깝니다 들어가지마 장판 깔 거야 미리 나왔어요 저 장판을 피하면서 도망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장판 깔 거고요 그래서 장판 끝나면 봐야돼 얘 모션을 봐야돼 세대 때리고 네대 때리고 소리 질러 어.. 자 들어갑니다 들어와들어와 요렇게 요렇게 열심히 피해야 돼요 이거 진짜 피하기 어려워 장판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저 분신들이 요 장판을 막 무작위로 하니까 여섯 줄 이번에 올라가는 건 밖으로 안 도망 나가도 돼 대신에 조심히 잘 피해야 합니다 아 오 피에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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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맞아버렸어 맞아버렸어 잠깐만요 저는 저는 죽기 싫어서 일단 피신에 있을게요 일단 계속 딜을 하시면 됩니다 딜하시다가 얘가 이제 분신을 소환할 거예요 또 사실 분신 소환하고 나서 그래서 좀 이따가 장판을 까기 때문에 일단 분신 위치가 얘 없어지고 저기 하나 하나 어딨어 어 여기 하나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안전해요 이제 네 자 지금 장판 장판 타이밍 장판 그래서 저걸 장판을 피하더라도 얘가 소리를 지르는 거에 다 죽거든요 이 정도 나와있어야 소리 안 죽어요 요 앞에 있으면 죽어요 저거 봐 떨어지잖아 소리 질렀어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안전해 이쪽이 안전해 이쪽이 이 포지션이 제일 좋아요 도망 나오기도 좋고 저 폴Well 진짜 처음에 무진장 죽었습니다 한대도 못 때리겠더라구 자 이거는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너무 일찍 피해버렸어 타이밍이 안 맞았다 얘가 분신을 소환하면 아아 분신 위치를 보고 미리 빠져야 될지 아 미리 안 빠져도 될지 분신 위치가 이러면은 굳이 미리 안 빠져도 되는데 입구 쪽에 뽑잖아 그럼 미리 빠지는게 안전해요 난 미리 빠질거야 약하니까 저는 연약하니까요 이렇게 입구 쪽에 분신이 있으면 입구 쪽에 이게 깔려가지고 봐 이거 하잖아 이거 할 때 도망 나오다가 얘가 까는 장판에 죽는다고 그래서 저는 미리 나왔습니다 생존율을 위해 자 이제 소리 지른다 함성 들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가서 서면은 여기가 안전지대 안전하지 않잖아 나머지 장판은 알아서 피하는 거 이건 가운데로 제일 거리 유지 조심 얘가 제일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한 번씩 뭘 던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 바닥에 쭉쭉 기다란 장판 연속 장판 이렇게 피하고 드론호크 어렵지 않아요 장판을 깔고 휘둘러 하나 둘 셋 소리 질러 들어갑니다 어딨어 요 입구 쪽에서 하면 되겠네 여기서 하면 됩니다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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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것 어 잠깐만 가자 왕타 과연 오 두목님 나이스 뭐 안 나왔네요 아 11등이다 아쉽다 10등하면 상자 하나 더 주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 고투력 분들은 그냥 하면 되지만 우리 중저투력 분들은 함성소리에도 죽기 때문에 함성소리에 쉽게 죽지 않는 방법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잘하시네 Ring Ring woven 영상 bes Гaks 영 잠 dar 오